왜 까칠이 아무도 없나 전남이 안에 있다 저기 막내 있고 이제 니 안 만질거야 이제 안 만질거야 아까 전에 털정리 많이 했잖아 아이고 니 또 파리 봤나 아이고 파리 많이 날라다니네 날라다니네 잡았나? 전남아 잡았나 파리 크던데 이야 이 두리프트 보면 파리가 남아나진 않겠다 지금 문턱 사이로 도망갚었네 아이고 아이고 까칠이니 또 눈꽂겠네 까칠이 아이고 됐다 도망갚었다 문틈 사이로 어 니 입맞다 쉬어 잡았나 어? 막내 왔어? 막내 가사 야놔 よ 아이고 청소할때 다른 애들은 철.. 철정리 다 했는데 어? 요구 뭐고 오яти 아이고 아ㅈ 제 귀신을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뭐하나 묻히고 왔네 아 이게 아 이게 고통에 묻히고 아 이게 고통에 묻히고 뭐지 게임하나 이게 아이쿠 막내야 아니 아니 큰 짓 잡은 것도 오늘 사람들 다 이제 이제 안좋아하는 사람 좀 있대 이제 아이고 얘하고 이제 뽀뽀 못하겠단다 아이고 내가 뽀뽀 해줄게 내가 뽀뽀 해줄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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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미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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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이하고 서시미 아휴 아휴 사이가 많이 좋아졌네 카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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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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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